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75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배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적인 측면 콘크리트를 배합을 할 때 어떻게 배합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배합 보통 콘크리트의 배합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할 것이고 이때 물 시멘트에 대한 물은 얼마나 배합할까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의 제일 처음에 소요강도, 설계 기준 강도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소요강도라고도 하고요 또는 설계 기준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요강도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배합 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배합 강도는 왜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손으로 비볐느냐, 기계로 비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공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차 플란트에서 자동으로 혼합을 해주는 예약 사람이 성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보정 같은 거 이런 거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합 강도라는 것은 이 소요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요강도에다가 시공 편차를 갖다가 플러스 해준 거예요 그것이 배합 강도입니다 그래서 배합 강도를 더 크게 잡아야지 공사를 하다 보면 떨어지는 요소 있죠 그것까지 플러스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합 강도를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멘트 강도를 결정을 하게 되면 시멘트 강도 결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물 시멘트 비 지금은 시방세에서 물 결합제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 시멘트 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시멘트 비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슬럼프 값을 결정을 합니다 슬럼프 값 또는 7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합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합비 중량 배합비 배합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에 의거해서 배합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실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세부적인 걸 살펴보자 물 시멘트 비 물 시멘트 비는 우리가 지금 시방서상은 물 결합제비라고 보통 합니다 사실 결합제의 대표적인 게 시멘트죠 그런데 최근에 공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콩컬드 비빔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 결합제를 시멘트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재료를 더 첨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결합제를 통틀어서 우리가 물 결합제비 이렇게 다룹니다 그럼 차이점은 이거죠 물 시멘트 비하고 물 결합제비의 차이점은 물 시멘트 비는 물 시멘트 비는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입니다 물의 중량비 이것을 백분율 한 것이죠 이것이 물 시멘트 비고요 그러면 물 결합제비라는 것은 물 결합제비 물 결합제비는 결합제의 중량이죠 여러분들이 시멘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조 약간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제의 중량에 대한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예요 이것을 물 결합제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쓰든 예를 쓰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서 물 결합제비는 소요강도나 내구성이죠 내구성이란 것은 이걸 내구성이란 것이죠 원래 품질 그대로 균열이나 이런 마음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란 것이죠 그리고 수밀성이란 것은 물수자입니다 물이 투과되지 누수되지 않도록 밀실한 성질이 수밀성이죠 수밀성 그리고 균열 저항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76페이지에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데 자 그럼 이런 조건이 안 주어졌을 때 물결합제비는 조건이 안 주어지면 기본 60% 이하예요 60% 이하가 기본이에요 60% 이하가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재빙하학제가 사용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45%가 된다는 게 예를 알아 그리고 수밀성 기준일 때는 우리가 50%고 그 다음에 탄산화 저항성 탄산화라는 것은 중성하라겠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수산화 칼슘에서 우리가 탄산칼슘으로 바꾼 탄산화이 중성하예요 그래서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55%죠 그러면 기본이 60% 이하로 하시고요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면 5% 줄이는 거다 55% 수밀성 기준일 때는 50% 그리고 재빙하학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일 때는 45% 더 줄여주자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용어정리 결합제나죠 물과 반응에서 콘크리트의 강도율을 발현해 기여하는 물질들을 총칭해서 결합제라고 하는 겁니다 결합제 보시고 그러면 이 물씨멘트비나 이런 물결합제비 물씨멘트비나 이런 물결합제비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증가된다 이겁니다 물의 사용량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씨멘트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하실까 자 그러면 이 물결합제비나 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물씨멘트비나 물결합제비가 증가된다는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의 강도 측면의 강도 강도 강도는 반비례예요 그러면 이것이 커지면 강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이 내구성하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밀성이에요 이 세 가지 측면 콘크리트의 수밀성 측면은 얘가 커지면 이것이 커지면 얘들은 떨어져요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반비례 관계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비례 관계에 놓여지게 됩니다 비례 관계 비례 관계에 놓여집니다 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시공연도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라고 했죠 시공연도 물 많이 넣으면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공연도를 측정한 값이 슬럼프 값이죠 그래서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블리딩 현상도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물을 많이 넣게 되면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 증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블리딩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때 올라오는 레이턴스죠 이물질 레이턴스고 이것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이 건조수축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수축입니다 그래서 건조수축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균열도 많이 생기죠 균열도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료 분리도 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 분리 그리고 중성화도 빨라집니다 비례 관계 공급의 중성화 탄산화도 빨라지죠 중성화가 촉진되요 물을 많이 넣게 되면 그래서 비례 관계에 성립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비례 관계 요소에 놓여지는 게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슬럼프 시험이 나오죠 76배지 3번에 자 슬럼프 시험 슬럼프 시험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슬럼프 시험은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전에 슬럼프 시험 또 시험 냈죠 그러면 이제 슬럼프 시험은 제도 원치형 이것은 이제 몰드 슬럼프 콘이라고 하는데 슬럼프 콘 위에가 지름 100mm에요 10cm에요 밑에가 지름 20cm 200mm죠 높이가 300mm 30cm 높이가 되는 슬럼프 이 콘에다가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 슬럼프 콘에다가 콘크리트 3에 나누어 다져 붙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채우고 3분의 1 채우고 다짐 막대로 25에 다짐입니다 다짐 막대로 25에 다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반복을 3분의 1 채우고 또 3분의 1 채우고 수직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퍼지겠죠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럼 여기에서 30cm에서 얼마만큼 내려왔나 측정해요 이 값이 슬럼프 값치가 되는 겁니다 슬럼프 값입니다 슬럼프 값이 커진다는 것은 물 따는 거죠 그래서 시공 연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넣으면 시공 연도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슬럼프 값을 나타내 얼마나 흘러내렸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되면 우리가 애들이 물똥을 쌌다 똥을 싸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힙부에서 거리로 생각하면 돼요 물똥을 싸면서 팍 퍼지잖아요 된 동안 딱 서죠 그걸 연상해서 공부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나타내는 값은 슬럼프 값치가 되는 거죠 그럼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은 슬럼프 시험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값이 슬럼프 값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콘크리트는 슬럼프 값으로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얼마나 그러면 이 수치가 크다는 것은 묽은 빔이죠 그러면 콘크리트 탓할 때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치가 작아지면 슬럼프 값이 작아지면 덴비빔을 의미하는 거예요 덴비빔 자 그래서 기억을 해도 슬럼프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고유동성 콘크리트일 때는 다릅니다 고유동성 콘크리트 자 고유동성 콘크리트는 이 경우는 슬럼프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슬럼프 폴로로 나타냅니다 고유동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이렇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경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퍼진 이 직경을 지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직경 측정하고 그 다음에 직각인 직경을 측정을 해서 평균 내에서 나타내요 이 직경하고 이 직경 측정해서 평균으로 우리가 값으로 나타낸 이것을 슬럼프 폴로라고 칭합니다 슬럼프 값이라고 안 하고 이거는 폴로라고 칭합니다 폴로 그래서 이거는 직경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위에서 얼마나 내려 앉았는 걸 측정한 값이 슬럼프 값이고 그러면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은 슬럼프 값이나 슬럼프 폴로 가지고 바로 우리가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슬럼프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77페이지에서 보시면 시공연도 해 가지고 나오죠 시공연도 자 시공연도는 강도가 크고 내구성 있는 완전한 공이 제작할 수 있는 묽은 정도로서 바로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시공하기 얼마나 편하야 나쁘냐 이걸 나타내는 그 콘크리트 묽은 정도를 시공연도 워크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공연도 워크빌리티 영어로는 워크빌리티죠 워크빌리티 시공연도 책임 그러면 시공연도는 단위 수량만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측면에서 나타내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 단위 수량이 나오죠 단위 수량 자 여기에서 단위 수량이라는 것은 단위 수량은 여기서 숫자가 물 숫자입니다 물 숫자 그러면 이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의 단위에요 콘크리트 1 세제곱 메다 비빔할 때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에요 사용되는 물의 양을 우리가 단위 수량 이렇게 칭하는 거에요 단위 수량 그래서 단위 수량을 늘리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기본적인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의 입자 크기가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한 거죠 작은 미세한 재료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널리잖아요 사용량을 널리게 증가가 되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시공연도 자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시공연도하고 같이 가는 것이 건조수축 건조수축이나 같이 다닙니다 균열하고 이것은 같이 갑니다 균열적인 측면하고 이것은 세 개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같이 다닙니다 이것은 명심해 둘까 그래서 이제 물은 작죠 그래서 물의 양을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단위 시멘트량 동일하다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임할 때 그때 사용되는 무엇이다 그니까 바로 시멘트 양이 단위 시멘트량 이에요 그러면 시멘트는 입자가 아주 미세하죠 그래서 입자가 작은 거니까 단위 시멘트량을 증가하면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정진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거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잡아넣는 게 아니에요 단위 시멘트량은 여기다 잡아넣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 시멘트 비이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물은 고정시켜놓고 시멘트 양이 느리니까 아 뻑뻑해지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단위는 콘크리트의 단위에요 콘크리트는 배합을 할 때 시멘트 모래 자갈의 배합비에요 그러면 시멘트의 양이 많아지면 골제 모래나 자갈 양이 준다는 거에요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골제의 사용량을 줄이겠다 이겁니다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 얘들 배합했는데 시멘트가 많아지면 골제가 줄어야 되겠죠 그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안됩니다 물 그대로 놔두고 시멘트 많이 넣으면 뻑뻑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그건 물 시멘트 비이고 시멘트에 대해서 물을 얼마나 사용했나 이게 물 시멘트 비고요 여다 대입하는게 아니다 단위 시멘트량은 명심하시잖아요 콘크리트 단위에요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의 성질과 관련돼서는 대표조 시멘트 분말도 쉽게 여러분들이 자 시멘트 분말도 자 시멘트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뭐하다 미세하다고 했죠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시공 연도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 수 밖에 없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의 분말도가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멘트의 분말도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고 했습니다 미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말도가 큰 것을 쓰면 시공 연도는 좋아지는 겁니다 입자가 미세해지니까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골체 입도 입형 나오죠 입도는 연속 입도 분포일 때 크고 작은 골고루 있어야 된다겠죠 그리고 입형 개념이 바로 구형 둥근 형태 자 그럼 입형은 생긴 형상이죠 쉽게 강자갈이 좋다는 거죠 강자갈 그래서 강자갈은 강에서 채취한 자갈을 강자갈이죠 그러니까 구형이잖아 구처럼 생겼죠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깬 자갈 세석보다 시공 연도가 좋은 거죠 깬 자갈을 세석이라고 표현하죠 세석보다 강자갈이 시공 연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량이 있게 되면 시공 연도는 정가되고 공기량이 정가되면 시공 연도는 정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량골제 콘크리트 공사에서 A제에서 공기량을 정가시켜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경량골제는 거칠어요 하산자갈이나 석탄 부산물들이 많다 보니까 울룩불룩하죠 그래서 거칠기 때문에 공기량을 정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화제로 사용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시공 연도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연제를 쓸 때는 괜찮아요 응결이나 경화 지연제를 쓰면 시공 연도가 잘 안 구두니까 그런데 응결 자 여기서 만약에 경화 촉진제를 쓰기 빨리 굳게 만드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거하고 좀 주의하면 돼 촉진제를 쓰면 시공 연도 나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빔 시간 7번 이제 비빔 시간은 적정 시간 비빔 했을 때 비빔 시간은 어 적정 시간 비빔 했을 때 적정 시간 비빔 했을 때 우리가 시공 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비빔밥 생각하시면 돼 적정 시간 잘 비벼야지 마시죠 너무 안 비비거나 너무 오랫동안 비빔 맛없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 수 슬럼프 감소가 슬럼프가 떨어져요 온도가 높게 되면 은결 경화가 빨라지죠 그리고 수분 정발이 빠르잖아요 수분 정발이 빠르니까 슬럼프가 감소될 수밖에 없죠 시공 연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도는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내구성 및 강도 등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기서 1번에 염화물 함유량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이제 2번 알아두면 되죠 염화 함유량이 염소이온량한테 영삼 빵삼을 꼭 기억하면 된다 염화물량에서는 빵삼이 영삼 모르면 영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김영상 대통령 께서 바닷가 아죠 그래서 염화물량은 0.3km 기억을 이하가 되도록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5번 해놨죠 철근이 배지양 무궁 콩크리트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보통 염화물량의 연분들이 철근을 부식식이니까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규정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4번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4번을 직접 쓰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둘 것은 그거 나오죠 책임기술자 성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해가지고 책임기술자 성인을 얻으면 0.6 다블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기본은 조건 안 주어지면 0.3이다 0.3 이거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게다 뭐 책임기술자 성인을 얻는다 조치를 취해 그럴 때는 0.6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기량에 대해서 다루겠죠 그래서 이 공기량은 기본이 4.5 보통 콘크리트하고 보통 콘크리트하고 포장 콘크리트 콘크리트 공기량에 대한 시자로 이 두 가지가 기본 4.5% 에요 4.5% 이하면 되죠 기본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증가할 때가 있고 공기량을 줄여야 될 때가 있다 고강도는 강도가 높아야 되죠 그럼 공기량이 증가하면 강도가 떨어질 수 없게 그럼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3.5%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고강도예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3.5%입니다 그러면 더 증가해야 될 경우 1% 증가해야 될 경우 이 경우가 경량골제 콘크리트입니다 경량골제는 그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1% 더 증가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보통으로 포장해서 사오세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보통으로 포장해서 집에 물어보니까 사오락하네요 그리고 고강도는 1% 줄입니다 그런데 경량골제는 거칠기 때문에 1% 증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의 강도적인 측면에서 공기의 강도는 표준 양생했을 때 공기체력 28일 강도를 기준하여 그래서 이제 보통 재령 28일 4주가 되겠죠 4주 이 압축강도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이것이 설계 기준강도 소요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설계 기준강도가 됩니다 소요강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구성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폐지 79 폐지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4번에 물결합제 원칙은 60%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한다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55% 스밀성 기준일 때는 50% 재빙하학제 사용하거나 동결 융해를 받는 공급 이런 경우는 45%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5번 꼭 체크하시고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4번 5번 그래서 콘크리트는 원칙 주로 공기연행 공급하는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본이 공기연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은 고강도 콘크리트 예외에요 고강도는 사용하지 않는게 원칙이고 강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 점을 구분해 두시면 된다 재료의 계량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료의 계량은 그래서 1번 계량은 현장 배합에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현장 배합이 원래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자 그거 뭐 간략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알아둘기 5번이다 5번에 보면 각 재료는 한 배치 질량으로 계량을 하게 되는데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습니다 용적으로 뭐 그거 정도 혹시나 조금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이제 80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강도적인 측면 콘크리트 강도는 무슨 강도라 겠습니까 바로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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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적인 측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한번 냈어요 자 그런데 그 출제 당시는 뭐 시방서 가지고 냈었어요 그런데 이 시방서하고 이런 설계 기준이 틀려요 여기가 시방서하고 설계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아마 못 낼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주의상 줬을 겁니다 그때도 행정심판제기에서 문제가 답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파트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거는 뭐 이거 정도 좀 기억하십시오 자 콘크리트 강도 자 이 콘크리트의 자 이 강도가 어떨 때 커지고 어떨 때 작아 영향을 주는 요소 있죠 적인 측면 이것 뭐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시멘트 강도가 영향을 주죠 시멘트 강도가 크면 콘크리트 강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 시멘트 비 물결합제 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물 시멘트 비 적을 때 물 시멘트 비 적을 때 강도가 커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골제는 연속 입도 분포를 했을 때 골제는 연속 입도 분포 그래서 연속 입도 분포로 이제 실적률 골제가 실제적인 용적표 실적률이 크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하면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하면 밀실하게 되겠죠 어 강도가 커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양 또는 양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양생 그래서 이제 보양을 잘 할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커져요 보양을 잘 하게 되면 자랄수록 어 자랄수록 어 강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아 콘크리트 강도적인 측면하고 막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뭐 다음 시간에 그 80페이지 콘크리트 시공적인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